지금부터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웹브라우저를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또 동쪽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인데요. 크게 두 개의 형태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텍스트 수업, 또 하나는 동영상 수업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수업은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 웹이라고 하는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텍스트 수업은 설명을 최대한 절제해서 이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 또는 동영상으로 수업을 이미 완주하신 분들이 나중에 다시 자신이 잊어버린 것들, 또는 필요한 것들을 좀 빠르게 얻어 가실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된 수업입니다. 우리 수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에 대한 수업은 여기 제가 밑에 선행학습이라고 적어놓은 곳에서 여기 있는 링크, 자바스크립트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 있죠? 링크를 통해서 수업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 수업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또 html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또는 웹브라우저에서 표시되는 어떤 문서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집중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론과 뭐랄까요? 실용적인 것을 동시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브라우저에서 문서를 제어하는 방법은 DOM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DOM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이 DOM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DOM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코드가 필요하고 뭔가 DOM의 설계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은 사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DOM이라는 것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뭐 jQuery라든지 YUI라든지 또는 뭐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소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시면 브라우저와 브라우저 사이의 어떤 호환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DOM을 사용하기 위한 좀 더 간결한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 라이브러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훨씬 적은 코드로 더 적은 부분, 중요한 부분에만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라이브러리들을 사실상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라이브러리 바닥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바로 이 DOM과 같은 이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이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사용성 안에 갇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라이브러리를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성능으로 사용하게 하는데도 바로 이러한 로우 레벨의 기술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DOM에 대한 또는 BOM이라고 하는 BO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하지만 동시에 각각의 여러분이 DOM을 제어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단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인 jQuery를 공식 라이브러리를 채택해서 이 수업에서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DOM과 같은 소위 로우 레벨의 기술에 대한 부분도 익힐 수가 있고 동시에 jQuery와 같은 시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들도 동시에 익힐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강의의 수준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선행학습들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하지만 선행학습은 선행하셔야 될 학습 내용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요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우선 HTML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HTML의 모든 태그를 다 이해하고 있고 HTML의 모든 면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생활코딩에 마련되어 있는 HTML 수업을 완주하실 것을 추천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HTML이 무엇이고 HTML에 있는 주요한 어떤 태그들의 사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일단 보신 다음에 이 수업을 듣는 게 정상적인 코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HTML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TML 모른다라는 것은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을 모르고 제어 방법만 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HTML 수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수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에 대한 수업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언어 자체에 대한 수업은 제가 만든 이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 언어 수업인 자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에 대한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면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은 현재 우리는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웹브라우저뿐만 아니라 node.js 또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해서 구글이 자신들의 제품 이를테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구글 문서 도그나 또는 지메일이나 이러한 구글들의 제품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각각의 것들을 우리는 호스트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스트 환경들을 제어하기 위한 언어로써 수단으로써 자바스크립트를 이것들은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제어하건 node.js를 제어하건 구글 앱스 스크립트로 구글의 제품을 제어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 각각의 환경들을 제어하기 위한 전체에서 반 정도의 지식을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냐면 이 각각의 호스트 환경에 따라서 그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이 달라지겠죠. 이를테면 웹브라우저면 웹페이지를 제어하기 위한 것일 거고 node.js면 서버 쪽의 자원을 제어하기 위한 것일 거고 구글 앱스 스크립트면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의 어떤 셀의 내용을 바꾼다거나 또는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전송한다거나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한국어라면 비웁니다. 웹브라우저, 노드.js, 구글 앱스 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직업이라고 칠 수 있죠. 프로그래머가 있고 여기에는 노드.js는 예를 들면 닥터라고 하고 그리고 구글 앱스 스크립트는 변호사 로이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때 한국어를 쓰겠지만 프로그래머에게 변호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라고 한다거나 또는 의사에게 코딩해주세요 또는 변호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익히지만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휘랄까? 또는 지식들이랄까? 그런 것들이 다른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웹브라우저에 대한 수업인데 웹브라우저 자체를 어떻게 제어하는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떻게 제어하는가에 대한 수업이고 실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의 문법적인 요소나 또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언어만의 기능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번 수업에서 다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 수업 전체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수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언어 소개에서부터 자, 여기 예외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지만 이 정도까지 유아이와 에이피아이, 그리고 문서 보는 법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이 수업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제어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노드.js건 또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건 또는 기타 등등의 자바스크립트를 채택하고 있는 수많은 호스트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제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가성비가 높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html을 예쁘게 꾸며주는 언어는 바로 css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꼭 css를 정통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css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도만 알고서 이번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css가 뭔지도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생활코딩의 수업 중에 자, 여기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하고 기대하는 부분은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css란 무엇이고 css를 사용하는 방법, 선택자의 조합, 그리고 텍스트 꾸미기 까지를 보시면 아마 css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공부하시고 우리 수업에 참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생활코딩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있어요. 생활코딩의 웹서비스 만들기 수업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하나의 웹서비스를 지탱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바스크립트가 하나죠. 이 각각의 기술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고,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웹서비스를 지탱하는가에 대한 수업이 여기에 있고 생활코딩에서는 바로 이 수업을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진입점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이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간에는 최대한 상세하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수업을 보는 것보다는 웹서비스 만들기 또는 이 밑에 있는 작심 40, 20시간 라이브라고 하는 저 수업을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학습방법은 저같은 경우는 공부는 신속하게 그리고 실습은 느리게 공부하실 것을 권유 드리는 편이에요. 여기서 신속하게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실습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집중력을 발휘하고 의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사이사이에 뭔가 다른 일이 끼어들 확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수업을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완주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완주가 되면 전체적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수업들을 다시 공부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실습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천천히 공부해서 안되는 것은 스스로가 해결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정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는 우리 수업을 다 보고 이 시중의 서점에 가보시면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독파해 나가면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면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그게 결국 실력으로 굳게 되는 거니까요. 일단 처음 시작하실 때는 너무 실습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얘기는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제가 만든 수업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습은 다시 한번 볼 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요?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수업부터는 구체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가 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웹브라우저를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